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두 후보 다. 기득권 양당 후보다, 특권 부입하라, 포퓰리즘 공약 폐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민심 잡으러 간 안철수 대선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벽에 가투론 소식 관련해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요? 네, 저도 조금씩 전에 접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전직 대통령들, 석방을 계속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잘 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사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건 다음 대통령에게 맡기고 형집행 정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고령에다가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그것만 한다면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석기 사실 이... 저는 통합증보다... 뭐라고 할까요? 이석기에 대한 것은 자신이 가석방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우쳐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정수석 때도 한 번 풀어주고 또 이번에도 두 번째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석방 요건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가석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위원이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으로 오늘 출소하는데 뉘우치지 않은 사람을 출소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이것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타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 석방을 주장해오신 안 대표님의 어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수용한 걸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은 다음 대통령의 판단과 국민적인 공감에 맡기고 이 두 분들은 지금 여건들이 됩니다. 형집행을 하는 그것을 멈추는 여건이 70세 이상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등 법률로 정해진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으니까 인도적인 차원 내지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형집행 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이 주장하신 바는 사면이 아니고 사실 정과를 없애주는 사면이 아니고 인도주적인 차원에서라도 형집행 정지를 먼저 하고 다음 정권에서 사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반은 어느 정도 그렇더라도 안철수 대표께서 주장하신 바가 성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물타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짝 맞추기죠, 한마디로.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이석기 전 통합진부당 의원 가석방 때문에 패키지를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저는 가석방이든 또는 형집행정지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임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6개월만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석방이라든지 형집행정지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지금 고향 부산에 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첫날이었을 텐데요. 거기서 만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제가 3박 4일 대구, 경북, 3박 4일 부산, 경남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제 고향이기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격차요? 네, 수도권하고 지역 격차 사실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저는 버림받은 도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이 안 되니까 포기한 도시고 야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이 되니까 무관심한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 못하고 청년이 고향 떠나는 거의 1, 2위 도시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서요. 그래서 정말 제 고향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찾지 못한 채로 계속 쇠락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만이 쌓인 분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어떤 말씀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당선되시면 어떤 거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제1공략이 우리나라를 경제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반대체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령이 1등,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아주 벌어졌을 때 초격차일 때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만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을 5개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좋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다. 제 비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서 자꾸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신 거네요. 네.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또 수도권 집중화 내지는 취업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전북에 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실 젊은 층 공략을 계속 하던데요. 그저께 이분도 전주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곧 구직앱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앱이 생길 것.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본 건 청년들이요. 스마트폰의 구직 관련 애플리케이션이셨습니까? 앱을 통해서 구직하는 거. 구직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사실 거기 있던 자리 청년들이 일부러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 무시가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30 세대가 이런 진심, 진정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청년 세대와의 소통법입니다.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잠깐 언급하신 거기에서 윤 후보가 또 물론 취지는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분들한테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조성해 주자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극변층 비하 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해명까지는 했는데요. 네. 전후 맥락이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본인이 그런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발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또 있고요. 또 어제는 장모가 또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자, 이런 주변 가족 리스크 이것 때문에 제지조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의 도박 의혹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런 가족들도 철저히 어떤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가족이나 측근 비리로 결국은 레임덕에 빠지거나 감옥 간 경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강 후보가 가족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제3지대 후보들 도덕성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지난 10년간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헤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이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후보 가운데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덕성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의혹 이런 것들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제가 제안한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 확인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정보를 알리는 일을 맡기고 후보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다음에 또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현재 지지율 취위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 진정성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 2017년 대선의 경우를 보면 5월달 대선이었을 때 1, 2월달 두 달 동안 제 지지율이 한 자릿수자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자 지지율을 받았던 10%를 넘었던 게 3월달 그러니까 대선 불과 두 달 앞두고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이런 일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처음부터 의사를 표명하십니다. 대신에 중도층, 무당층, 2030층은 끝까지 후보들을 관찰한 다음에 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적격자인가 누가 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표를 몰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보면 두 달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주 가파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딱히 어떤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보통 중도층 아니면 스윙부터 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님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80일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동층이 많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전에 대선 출마 선언하셨을 때 절대로 하실 다른 당의 후보와 합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가시는 거 여전히 똑같습니까? 저는 제가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대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제1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누가 도와주더라도 정권 교체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은 가장 앞에 나서 있는 간판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앞에 선두에 나서서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현재 제1야당 윤석열 후보로는 지금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께서 끝까지 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질문 준비한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거의 끝나서 부족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모시고 또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